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판결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2심에서 가벼워졌던 것이 다시 1심처럼 무거워지게 되어 다시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타로를 통해 그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거나 날카로운 느낌은 없습니다. 아마도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드들을 보면 나름대로 항변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밝고 따뜻함을 의미하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아이가 백마에 올라타고 햇빛을 만끼가고 있죠.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것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속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서 힘든 상태인 것은 맞지만 예상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고 큰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모든 것이 확연해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원치 않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활동에 제약은 약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재용 본인이 원하던 만큼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이어서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장기 구속이 될 정도는 아니고 촉군을 수용하면 약간의 제약을 받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n 2 3 3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